이브 뭐야? 대박이다 상대방도 못한 사람이 상대방도 못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? 이거 얘기하는 거 왔어? 정광이 형 친애 전국이었냐? 네 나 울 줄 알았어? 아니 형 많이 얘기 안 했어 진짜로? 야 고생하셨습니다 형 여기서 뭐해요? 진짜 깜짝 놀랐다 지난주에 팬미팅 해가지고 아아! 아 형 오프됐어요? 와 유네미다! 아 대박이다! 아 깜짝 놀랐네! 나 박PD님이었는데 이 형이 나는 뮤직비디오를 막 이랬네! 근데 진짜 잘했어 진짜 멋있어 혹시 어떻게 오셨대요? 홍콩도 아니니? 비교차! 아니 배불리 생각해도 돼요 아 홍콩은? 상자 맞출까요? 상자 맞출까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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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 맞출 거 해주세요 유네미입니다!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맞지?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해 아 야 상상치도 없잖아 심지어 심지어 의생도 우리랑 맞아 그래 러브 유어세프야 러브 유어세프야 아 진짜 와! 난 바디랑 다 맞아 지금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음에 아기신다 아 진짜 자 어떻게 찍을까요? 아 형이 지금 아 여기 찍어야 되나?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한 시간 넘어치게 얘기했어요 아니 참 형 표는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? 표는 왜 샀어요? 아 나 아 나 아 오빠한테 지금 또 identific 마흐 와 진짜 착하신다 형 왜이컬 룸 보GE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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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진짜 착하신데 눈 꺾하기 진짜 착하는 거 어, 슈가 형, 슈가 형 우리 친구지? 어, 어색하지만 진짜 내가 일 진짜 났어 보검이랑 땡이 어디? 형이 나?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진짜 아, 이거 닭보검 팬미팅에 가는 걸로 그니까 무대, 무대 나오고 그러더라고 야, 원래 초대했었는데 춤도 추봤는데 나 그거 좀 봤어, 영상 춤도 추봤는데 아, 진짜 대박이다 아, 이거 나중에 보검이 형 콘서트 한 거 봐라 아, 이거 야 보검이 형 최근에 노래 나왔어요 아, 진짜? 진짜로? 노래 진짜 혹시 AK 있으세요? AK, AK 엠씨 보고 오는데 아, 이게 아니야 엠씨 보고 오는데 자, 저는 임낭하기에 박씨가 박보검이랑 그런 거 같아요 어, 진짜 오고 들어가야겠다 아, 들어볼게요 자, 들어볼게요 와, 너무 멋있다 야, 이거 진짜 의미가 아쉽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대박이다 아, 나 얘기 안 됐어요, 이거 잠깐만요 아,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, 진짜 좋은 영상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, 이거 잘 되어왔어요 네? 정말 노래 잘하신데요 아, 그래? 그럼 민망한 말일까요? 아니요